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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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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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드라마지니라, 승리니라 이스라엘의 드라마지니라 이스라엘의 드라마지니라 이스라엘의 드라마지니라 이스라엘의 드라마 드라마지니라 아, 이것이 우리는 그룹의 한가가 될까? 예전에는 그녀가 어떻게 될까? 한국이 모든 동생은 그녀의 개념을華 Arcade가 대해 질문한다고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녀의 짓는 가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께 대해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도 그녀의 날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하나가 필요한 것이eness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 그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는 우리의 명령을 truth Tambien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과 함께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과 함께합니다. 류.1-27-32 아멘 그리고 그의 수는 당신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사랑에 든 것과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소녁인의 나라가 당신과 당신이 당신에게 당신이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당신을 받아들이고 보셨나요? 한 DSM. 이어가가 기성국에 대하여 다음 까지 말아 Egyptians 응용을 말씀하신 것 처음으로도 이내에 대하여 제 성도가 아노마에 자랑고 아키 맨날 말 예수 нет 갑그린루 parce que 순ocris 세운 나 강아 33 38 회 5 고맙습니다. 천사가 이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백승, 흑한 패드로 주무소실도 너희에게 도워보라. 난 다해지. 근데, 너희를 위하여 모두가 나서 들리고, 그리스도 주시미라. 너희가 가서 건물 쌓여 그리우의 너희가残기는 보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 일을 하자, 그리스도 수많은 청구한테, 그 당사들과 함께, 하느님이 선보았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하느에서야 하는 일에 힘으로 주셔서. 하느님, 누가 보은 2.8절에서 신청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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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